예, 이렇게 논쟁에서 전제와 결론을 찾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제와 결론을 잘 구별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서 전제가 무엇인지 결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명제로 세분화해보고 각각의 명제들이 더 설명될 여지가 없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논쟁에서 제일 중요한 에티튜드는 친절함입니다. 그래서 더 상세하게, 더 친절하게 이야기하겠다. 남들은 내 생각을 모를 수도 있다. 내 생각과 다른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말 때로는 지루해 보일 수 있을 만큼 상세해도 좋다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학생들의 글을 보면 많은 학생들의 글은 되게 불친절하고 많은 논쟁들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늘려쓰기만 해도 좋은 글이 될 수 있는 글인데 그것을 너무 압축적으로 쓰다 보니 실제로 자신이 써야 될 분량도 채우지 못하게 되고 논쟁의 과정들은 불친절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친절한 마음가짐만큼 논쟁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우리가 논쟁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쭉 정리해보면서 논쟁의 기초 첫 시간을 마무리해보고 싶은데요. 논쟁을 위한 마음가짐 10개명. 일단 첫 번째, 얼핏 떠오른 자기 생각을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제시문을 보고 있고 논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있다 보면 아, 이건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관을 믿는 순간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이른바 문제 해결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경우에 직관적인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개 초보자들이 이런 것들을 믿죠. 직관적으로 떠오른 어떤 생각은 어떤 생각은 언제나 다른 의심의 여지, 다른 논리적 공박의 여지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의심해봐야 됩니다. 얼핏 떠오른 내 생각이 과연 맞는 건지 다른 생각의 방향은 없는 건지 그래서 의심하고 다른 각도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펼쳐보고 나서야 그래도 처음 떠오른 생각이 맞다면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아, 이렇게 써야 되겠어라고 확신하고 밀어붙이는 순간 여러분들 글이 대단히 편협한 글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논증 과정들이 헐거워지는 논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감정상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충실하게 그 합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만 대부분은 논리적 근거 이전에 감정적 반응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내가 평소에 생각해 온 것이라 할지라도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만화책 중에 데스노트라는 만화책이 있었죠.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 만화책을 알고 있을 텐데요. 그 만화책에 보면 이제 마계에서 노트가 하나 떨어집니다. 이 노트에 이름을 쓰면 사람이 죽죠. 그래서 이 노트를 주운 고등학교 3학년 나이의 천재소년 라이터는 이 노트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를 저질렀음에 분명하지만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살인 행위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계속되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유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세계적인 탐정이 고용이 되게 되는데 그 탐정 역시 18살에 천재소년이죠. 그래서 L이라고 하는 탐정이 등장합니다. 이 두 천재의 대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두 천재의 대결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요. 이 두 천재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라이터는 내가 L이라면 어떻게 수사망을 좁혀올 것이므로 다른 방향으로 문제, 사건을 만들어갑니다. 반대로 L은 범인, 즉 거기서 키라라고 불리죠. 범인이 어떤 방향으로, 내가 범인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므로 그곳에 덫을 치고 기다립니다. 논리적인 사고의 기본은 자신의 입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사고 체계, 나에게만 보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우리는 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상대의 입장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으로부터 논리는 출발합니다.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왜?라는 질문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이 강의, 그리고 이 전에 읽기의 왕 강의에서도 쫓아 강조했던 것처럼 모든 문장을 읽을 때, 모든 문장을 쓸 때 언제나 내 마음속에 왜? 그래서 이거 이유가 뭔데?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스스로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친절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엔 이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유가 없는 글이 나와버립니다. 때문에 자기 안에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오랜 우리 사회의 문화 안에서 주입식의 교육들, 또 권위주의적인 교육 방식들이 우리의 역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어린이들,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학생들을 대해온 방식들이 사실은 질문을 많이 던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을 많이 던지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너무 세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논술을 쓰고자 한다면 이제 주체적인 사고의 방식들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내 안이 끊임없이 질문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어떤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앞에 살아있는 글쓰기 시간에 당연한 모든 것들을 의심하라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자기가 쓰는 글에도 당연한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쓰는 글이 이 한 문장이 결코 당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쓸 수 있고 근거와 전제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장은 한 문장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졸업을 할 때 졸업 논문을 썼는데요. 선생님 지도 교수님께서 정년 퇴임을 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 졸업 논문을 들고 갔더니 한 100페이지쯤 되는 졸업 논문을 놓고 지도 교수님이 장훈아, 내가 이거를 내일 모레 퇴직해야 되는데 이걸 읽어야 되겠냐?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읽으셔야죠. 그랬더니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백...